1월 넷째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복된 주일, 주일 통독 성경 공부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또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통독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 통독 성경 공부를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들이 잘 공부하여 기록대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통독교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통독교회의 주일 통독 성경 공부는 출애굽기 11장에서 29장까지 7일치 분량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애굽에 들어간 목적도 뚜렷하죠. 애굽에 들어간 목적은 한마디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 가는 이유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어디 놀이터에 가는 이유는 놀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 나왔는가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는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나왔는가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이고 정말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용이죠.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29장의 이 내용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고 나면 이 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게 이를테면 첫 번째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신해산에서 언약체결인데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할렐루야! 이런 어떤 우리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덮어놓고 간증 얘기 들을 때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는 다 아멘! 하고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잘 해두어서 성경의 기록을 잘 이해를 해야 첫째 성경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6월절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이다 라는 말은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의 과정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6월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출애국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6월절의 시작이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공부해서 알아둬야죠. 그 마지막은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고 그 시간들 그 마지막 6월절이 언제인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 시간이 무슨 의미 있는지 이 마지막 6월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새언약 새언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날 새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 6월절 날 옛 언약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두면 첫 번째 6월절 날 새언약이 나오고 마지막 6월절 날 새언약이 나왔나?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게 실력이에요. 성경을 붙들고 어떤 별다른 질문들이 없어요. 내게 유익되는 말씀이 어디 있나? 내 지금 형편도 어렵고 내 마음도 편치 않는데 그냥 마치 몸 아플 때 알약 하나 삼키면 감기가 툭 떨어져 버리듯이 나 힘들고 어려운데 한 구절이 나를 확 그렇게 만들 구절이 어디 있나? 그렇게 찾는 거죠. 이게 요절주의입니다. 이런 요절주의의 전쟁 근거가 하면 첫 번째 6월절과 마지막 6월절이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시간으로.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에 바로 언약을 맺은 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6월절에는 새언약을 맺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지?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성경의 시간 얘기의 중요한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공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한때는 우리에게 있다가 아버지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저희 말은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 권세라는 말, 그 다음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일날마다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뭐 별 공부 없이 뭘 모르고 입에 그냥 붙여서 뭐 이렇게 되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무엇인지 나라가 없는 권세는 없어요. 나라와 권세 이 나라와 권세를 잘 활용하면 영광이 나와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중요한 고백,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 이야기에 처음 시작 이야기가 추리국기 11장에서 24장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건 속에 29장 사이에 들어있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다면 오늘 아침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지금 재미있으십니까?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다 한다는 말은 좀 지나친 과장이고 짐작이 와요. 진짜 재미있으시구나 공부를 하셨구나 자, 치료국기 11장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애굽에서 나간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려고 모세가 백성들하고 합의를 이뤘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죠? 바로왕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 뭐 6개월 동안 머뭇거리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쫓아낼 거다 라고 모세에게 말아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에 걸리면 정말 힘들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바로 결정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두번째 포기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안되는데 아홉 번씩이나 도전한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여기 배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처음 성경 전체를 통독했는데 모른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붙들고 거의 대부분 성경을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자신감으로 사는 거죠. 용기는 참 가상해요. 그러나 그 용기는 결국은 허공에 떠버리는 꽝입니다.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안되는 걸 아홉 번을 반복을 하는 방해자잖아요. 지속적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그 바로가 뭐 할 수 있었겠어요? 미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 미워하는 데 시간 다 쓰고 있지 않죠. 모세가 바로 미워하는 데 시간 다 쓰고 있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 한 가지 명령만 시행해. 이 얘기는 애국 왕에게 건넬 이유조차 없어. 일련된 어린 양을 각 가정별로 내가 몇 가지 법을 정했을 테니까 그 법 절차에 일련된 어린 양을 처리하도록 해라. 그러면 바로 왕이 쫓아낼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내부단속을 잘 한 결과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애국에서 나가겠다라는 소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노동 환경이나 여러 조건들이 악화되는 악조건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인 건 그 목표 애국에서 출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성과는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예를 들면 1년 된 어린 양 어떤 사람은 5년짜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딱 1년 된 어린 양 가족 수대로 그 다음에 뼈는 꺾지 말고 몸통은 불에 굽고 그 다음에 피는 바르고 이 절차만 지키라는 이 절차를 지키면 애국의 바로왕이 너희들을 애국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실천했잖아요. 정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동안 모든 애국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국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 막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왕이 명령해서 애국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동안 너희들이 노예로 부리던 저 히브리 민족들이 뭘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다 줘서 빨리 내버려야 하는 거죠. 줘서. 왜요?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왕 입장에서는 그런 빠른 선택을 한 거죠. 결국 히브리 장자들은 살고 애국 장자들이 죽었다. 이게 죽음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애국 장자들은 죽고 히브리 장자들은 살고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었다는 거죠. 애국에 살고 있는 민족 가리지 않고 장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른 거짓말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뭐한다?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사실은 우리가 보릿고개가 넘어간다. 매 맞을 거 한데 안 맞고 넘어간다. 이것도 굉장하지만 제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말만큼 가장 심각한 얘기는 없잖아요.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파스 오버 6월절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애국에 나온 겁니다. 요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 대대 손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 일 자체가 발생할 때는 굉장히 그 일이 전부인 것 같아도 그 시점만 지나면 그 일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일 가운데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애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6월절 이라는 절기를 만든 겁니다. 절기를 만든 거고 이 절기는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기한이 없다. 모든 것에 다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없다. 해서 첫 번째 6월절이 된 거죠. 그거로 끝났습니다. 애국에서 나왔고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보기에 오케이 원더풀 사건 그리고 애국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신해산에 도착해서 어느 일정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부탁을 하시는 거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합의해서 애국 제국과는 다른 나라를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약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원약 약속 계약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혼자 원약하는 건 그걸 굳이 원약이라고 안 해요. 결심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결심은 3일밖에 안 가요. 그런데 함께 약속하면 그 약속이 꽤 비중이 있고 그 비중이 있는 약속이 힘이 있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드디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물론 십계명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열 가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이 기준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약속을 하자는 거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모세가 중간 사이에 서서 그 약속을 체결하는 싸인식을 하죠. 그 싸인식은 뭐냐면 철제 모세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단을 쌓게 해요. 열두 단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비롯한 짐승들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몇 개 양푼 양푼이 뭔지 아시죠? 뭔가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 담는 그릇에 피를 다 받습니다. 받고 모세가 그 양푼의 여러 양푼들이죠. 꽤 많은 양푼에 담았으니까 그 절반은 이 많은 양푼의 피를 가져다가 열두 기둥에 다 뿌려요. 그러니까 기둥이 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여져요? 피로 덮여져요. 피로 짐승이 피로 덮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확실하게 이 약속을 열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대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모르니까 그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약속된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그 양푼에 담은 피들을 갖다가 어디에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요. 이렇게 이 옷에 막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있는데 지금 피가 머리에도 얼굴에도 막 뿌렸다 이 얘기는 갖다 발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떨어지고 이렇게 막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서 확실하게 이전에는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런 세리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세리머니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세리머니를 하면서 이게 약속 언약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어느 민족이 없으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없이 어느 한 민족이 만들겠다고 주장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민족과 합의하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원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약 할렐루야 와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누구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 살면서요. 제가 안 하면 약속 안 해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별생각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약속이나 하고 난발하지만 약속의 무게나 책임감 약속의 중요성을 이렇게 좀 살면서 깨닫고 나면 그 약속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약속을 해 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인간을 향한 배려여 사랑여 정말 그 약속의 당사자 같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서 그 한 민족이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신해산 언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6월절과 신해산 언약과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첫 번째 6월절 때 이 날을 그러니까 언약 맺은 이 날이 아니라 첫 번째 6월절 날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게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후에 보면 히스기아라는 왕이 유명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6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걸 평가받아서 역사 속에 그를 유명하다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요시아 왕을 꽤 높이 평가했어요. 요시아 왕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전사했으니까 젊은 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그 이름을 기억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역사 속에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가 6월절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핵심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6월절 지키러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데 가족들이 떠나잖아요. 떠나서 가족들이 뒤늦게 알고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자체는 6월절이라는 거죠. 배경 환경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을 잘 지켰다는 거죠. 첫 번째 6월절은 애국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1500년이 지나고 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6월절을 지키신 이후 시간이 좀 더 지나죠. 지나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신다는 거죠.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 마지막 6월절을 지킨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가 이 6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그 6월절을 가족들하고 지켰죠. 그런데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상황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6월절을 제자들하고 지켜온 거예요. 전년도에도 지지난 전년도에도. 그런데 이번 6월절을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6월절은 색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드디어 짐승의 살과 피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떡과 포도주를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 언약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날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날 언약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옛 언약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첫 번째 6월절이 얼마 있다가 옛 언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게 1500년이 지나고 마지막 6월절 날 새 언약을 체결했고 이날 성찬식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왕같은 왕 선지자로 십자가 단번제사를 들이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 언약이 그날 완성돼요. 완성되고 3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세요. 이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신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날이 이제 주일날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3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3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야 해서 사람들이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설명하신 거고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말은 1500년 전 6월절 1년 된 어린 양 이라는 말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1500년 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다 뿌리심으로 즉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6월절날 새 언약이 체결돼서 성찬식이 시작되면서 6월절은 성찬식으로 수렴돼서 계속 지속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우리 주님 니이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어린 양의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게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오늘 이제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터인데요. 이 말이 왜 게시록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자꾸 소개되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큰 이야기가 오늘 추리국기 11장에서 29장까지 7일치 분량을 여러분 공부하셨죠?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잘 공부해 주시면 성경 기록 내용들이 결국은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 잘 공부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걸 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고백할 수 있겠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너무 자기 체험 혹은 꿈 누군가의 체험 누군가의 꿈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면 이 기록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자꾸 약화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펼쳐가다 보면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도 이렇게 크게 하기보다는 언제 창조하셨는가 막 파고들고 그러다가 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절기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수렴하셔서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치우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참 놀라워요. 어느 쪽으로 놀라워요? 한심한 쪽으로 놀라워요. 이 책을 잘 기록대로 공부해서 이 말씀으로 자유하는 인생들을 사십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고백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놓아버리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복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통독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추리국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부하여 사부금서와 게시록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공부할 수 있도록 분기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소리내서 읽고 1년에 10번 읽고 그리고 매일 5가지 포인트로 통독성경을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따뜻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가는 통독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주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어요 감사하죠 재미있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